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디지털 컨텐츠 통합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설 예임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담당자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올해 추진하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 육성 사업 방향과 작년 말에 수립했죠. 가상융합 경제발전 전략 이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사업 관계자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디지털 컨텐츠 통합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일 사업 설명회는 카카오티비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비와 유튜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담당 기관별 총 5개의 디지털 컨텐츠와 소관 전체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온라인 참여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사항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담당 기관에서 확인한 후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 설명회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식 디지털 컨텐츠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컨텐츠 과장 이주식입니다. 먼저 연초 바쁘신 중에도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디지털 컨텐츠 관련 기업과 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VR, AR 등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하여 안내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우리는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의 인터넷 시대를 넘어 현실과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현실이 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비대면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바꾸고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기술 즉 XR을 우리 미래를 바꿀 핵심기술로 주목하고 지난 12월에 가상융합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는 XR의 활용 확산, 선도형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정비, 그리고 전문기업과 인재육성, 혁신기술 확보 등을 집중 추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뉴노멀 시대와 더불어 따뜻한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가상융합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오늘 XR 전략을 설명드린 후에 올해 추진할 5대 기능별 총 2024억 원 규모의 디지털 콘텐츠 지원 사업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XR 전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올해 사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저희 정책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호 사무관님께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인 가상융합경제발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디지털 콘텐츠과 이재호 사무관입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가상융합경제발전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이번 전략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상융합기술이란 가상과 현실이 실감있게 공존, 소통할 수 있는 VR, AR, MR, HR 등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변화된 가운데 XR 기술은 문화영역과 더불어 개인의 일상과 산업, 국가서비스 전반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XR은 우리의 일, 여가, 소통 등 모든 경제활동 공간을 기존의 현실에서 가상의 공간까지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교육, 유통 등 우리의 핵심 산업의 XR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제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융합기술 융합시장 전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략의 추진 방향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경제사의 전반으로 XR 활용을 확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사의 전반으로 XR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 또 각 산업별 XR 활용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R 기업, 인재,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경제사의 전반으로 XR 활용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 의료, 유통, 교육, 국방, 건설 등 국가 핵심 산업의 XR을 활용하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도의 XR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각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XR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XR 디바이스 센터, 홀로그램 센터 등 지역 중심의 XR 활용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XR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에 기반한 XR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투자를 견인할 펀드를 조성하고 다음으로 국내 XR 공급, 수요기관들이 적극을 참여하는 XR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XR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XR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R 활용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선두용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XR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디바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바이스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부터 완제품 개발, 그리고 각 분야별 보급, 실증까지 전주기록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댐 구축을 진행하겠습니다. XR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소스라고 볼 수 있는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주 분야의 데이터, 문화재 데이터, 객체 영상 이미지 등의 현장 맞춤형 3차원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로 XR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G, MEC 등 첨단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 또 와이파이 6E 등 새로운 네트워크 망 위에서 XR 시범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여 이런 고도화된 네트워크 기반의 XR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 조기 사업화를 위한 제도 기관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XR 융합산업 육선 지원의 어떤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XR 기본법을 마련을 추진하고 그리고 각 산업별 XR 사업화를 저해하고 있는 10대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XR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산업 현장 등의 XR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인 XR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XR 전문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국내 XR 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글로벌 대표적인 XR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쟁 우위 XR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XR 핵심 기술로부터 홀로그램, 오감 인터랙션 등 단계별 XR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 예술 분야 등의 XR 응용 기술 개발도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XR 인적 자원 양성도 진행하겠습니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XR 스쿨 신설을 검토하고 또 XR 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서 2021년부터 25년도까지 총 1만 명의 XR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R 글로벌화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5G 상용국 현지 기업 간의 5G 기반의 XR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내 XR 기업과 타산업 간의 어떤 컨소시엄 기반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고 또 국내 우수 XR 서비스를 상설로 전시할 수 있는 XR 쇼룸을 확대 운영하여 국내 우수 XR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전략 추진을 통해서 XR을 활용한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개인, 기업, 국가의 비대면 시대의 선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XR 활용을 통한 디지털 포용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음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대전환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곳으로 가상음악 경제 발전 전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료집에 관한 질문이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설명에 대한 자료집은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디지털 콘텐츠 통합 사업 설명회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범원택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범원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BR&D에 약 1,486억 원, R&D 부분에 537억 원, 총 2,024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VR 콘텐츠 산업 육성에 약 703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주요하게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R&D 사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강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해외 진출에 약 25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BR&D 사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입주 공간 지원, 고사양의 제작 인프라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담당 기관별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약 20분씩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VR&D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범원택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발표 이어가시겠습니다. 말씀드린 저희 VR&D 사업 중에서 VR&D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D 콘텐츠 산업 육성은 기업에게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작 지원 사업과 고사양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VR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B2B, B2G 분야의 XR 융합 과제를 발굴해서 가상 융합 경제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기존에 선정된 계속 과제를 포함해서 약 200억 원입니다. 올해 신규 과제로는 4개를 선정할 예정인데 과제별로 3년 동안 60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에서 지정하는 분야의 XR 콘텐츠의 제작, 실증,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사업 공고를 잘 살피셔서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작 지원 사업으로 VR&AR 콘텐츠 상용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VR&AR 콘텐츠의 초기 사업화와 상용화 두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러나 개발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전문 기업의 컨설팅 등의 형태로 간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기술성과 사업성 검토, 기술 자문, 컨설팅, 베타 테스트,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컨설팅 등을 제공할 전문 업체를 저희가 4월 정도까지 뽑고요. 이후에 다시 전문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VR&AR 기업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향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G 기반 AR, MR 콘텐츠 개발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제조, 스마트 교육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13억 원으로 과제당 약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AR, MR 콘텐츠의 개발, 실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입니다. 사업은 대구 테크노파크가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께서는 대구 테크노파크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콘텐츠 개발사,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 기업, 하드웨어 개발사 등 자격 제한은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과제별로 지원금은 조금 상이하게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5G 콘텐츠 개발 상용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콘텐츠 개발, 기술 개발 상용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개발 지원이나 기술 실증이 아닌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신 업체들께서는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업을 주관하며 2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VR, AR 콘텐츠 상용화 지원 사업, 5G 기반 AR, MR 콘텐츠 개발 실증,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4개 제작 지원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4개 사업이 사업의 내용과 대상, 진행 기관이 다릅니다. 기업들께서는 공고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조성, 운영하는 VR, AR 콘텐츠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사업에는 인프라 이용 이외에도 각 인프라에서 추진하는 제작 지원 사업,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인프라 운영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VR, AR 기업의 제품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 거점인 한국 VR, AR 컴플렉스, 즉 코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박은 서울 상암동 누리꾼 스퀘어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수 XR 콘텐츠의 상설 전시를 통해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VR, AR 전문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용량 서버, 360 카메라 등 최신 장비를 상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절차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업체들께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R, AR 컨텐츠 산업에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된 종합 전시회인 KVLF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온, 오프라인 전시, 신제품 및 기술 발표회, 국내외 바이오와의 비즈니스 매칭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내용이 확정이 되면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전북, 충북, 강원, 경기, 충청, 전남 등에 XR 지역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융합 컨텐츠 제작 실증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향성을 위해서 전문 교육이라든지 입주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사업 내용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별 공고 내용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코박 내에 고품질의 XR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실강 컨텐츠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볼류메트릭 스튜디오, XR 가상 스튜디오, 대용량의 랜더팜 시스템, 서라운드 믹싱 등 제작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기술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60 서라운드 영상, 12K 고화질의 와이드 영상, 4K의 실시간 중개 장비 등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장비를 기반으로 시범 사업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상하반기에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프라와 기술을 우선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표시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니 기업들께서는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센텀 지구에 위치한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XR 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VR 영상 제작을 위한 사전 시각화 시스템, 360 멀티 파노라마 리그, 광대역 라이다 스캔 시스템 등 영상 제작 시설입니다. 그리고 로보모틱스 특수 촬영 시스템, 모션 베이스 VR 촬영 인프라와 VX 기반 자유로 모션 캡처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업들께서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 영상위원회로 문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시설 이용과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통신산업진흥원은 초저지연 5 컨텐츠를 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인프라를 판교 ICT 문화융합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MEC 기반 5G 컨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MEC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와 사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입니다. 제조, 물류, 의료, 교육, 쇼핑 등이 주요 제작 대상이나 다른 분야도 제작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께서는 문화융,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XR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 및 기업과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사업을 부산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세안 기업과 협력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원하는 XR 전문 기업 및 전문 인력입니다. 360 볼류메트릭 스튜디오 5G 기반 컨텐츠를 개발, 검증, 최적화하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세안 XR 공동 프로젝트, XR 로드쇼 등 아세안 시장을 진출하는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XR 기술 교육, 제작 실습 지원, 온 오프라인 교육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세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XR 컨퍼런스 등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내에서는 여러가지 인프라뿐만 아니고 제작 지원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작 지원 사업하고 상암동 코박 9개의 지역 거점 센터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기업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R, AR 컨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기업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에 관한 자료집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디지털 컨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연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컨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비대면 신대 전환에 따라서 컨텐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보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과 국내 XR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지원 및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두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사업은 기술 선도형 CG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고품질의 디지털 컨텐츠 제작에 기반이 되는 근간 기술인 컴퓨터 그래픽 지원을 위해서 단연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크게 CG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CG 전문기업 육성 사업과 C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자유과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CG 전문기업 육성 대상 기업은 주간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이 CG 제작으로 발생된 국내 CG 기업입니다. 4개 과제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과제당 지원금은 5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CG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CG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나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는 CG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당 3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 기업 수는 10개사 내외입니다. CG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은 개발 지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국내 또는 해외에 진출하실 수 있는 마케팅 지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CG 기업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대학과 매칭을 통해서 구인과 구직자 간의 현장 인터뷰 등을 하고 있는 국내 CG 리크루팅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에서 7월경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전시 비즈니스 로드쇼 개최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최 시기는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먼 케어 콘텐츠 개발 지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에 관한 디지털 치료제 등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는데요. 본 사업을 통해서 관련된 콘텐츠를 제품화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제작 지원과 사업화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제작 지원의 경우에는 5억 원 내외로 3개 과제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신 기업이라면 이를 제품화하고 또는 상용화하는 데 관련된 사업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개 과제를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과제당 지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ICT 융합 스포츠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포테크 기반으로 실감 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 확산 지원이랄지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 미래 기술 즉 5G 등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테크 기반의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3개 과제 정도의 지원 금액은 1.2억 원 내외가 될 예정이고요. 관련된 기반 서비스 확산 지원 사업은 지원금 1억 원 내외로 2개 과제 다음으로는 관련된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2개 과제를 1억 원 내외 정도로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개발 지원 사업의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서비스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콘텐츠를 개발해 드릴 수 있는 집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 커머스, 컨슈머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소셜 서비스 관련된 콘텐츠, 부동산, 핀테크 등과 관련된 프롭테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나 서비스라면 어떤 기업이든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올해는 1.9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첫 번째로 동반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XR 콘텐츠 관련된 기업과 유통 플랫폼, 마케팅, 제조, 의료 등 국내 동종, 이종 기업 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하셨던 컨텐츠라도 해외를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라면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과제당 5억 원 내외이고요. 과제 수는 6개사 내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진출 주요 거점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미국, 싱가폴,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인도 등 총 5개 지역의 해외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해외 센터와 연계해서 국내 콘텐츠 관련된 기업의 상시 수요에 대응하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원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어나 투자자를 발굴하는 사업부터 현지 인력 발굴, 시장 정보 제공, 현지 홍보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상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서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지원 내용을 클릭하시고 바로 상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에서 상용화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 출시 또는 서비스가 출시 완료된 기업 중에서 해당 권역을 타겟팅해서 저희가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한 14개사 내외 정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는 투자 유치 지원입니다. 요즘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해서 IR에 필요한 다양한 사정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으로는 한 15개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MWC 등 해외 주요 전시회와 연계된 공동관 참가 지원 등 사업을 이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신흥시장 진출 사업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중동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신북방 10개사, 신남방 20개사, 중동 10개사 내외 즉 한 4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권역별로 희망하는 시장에 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많이 참가하셨던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전시회 등과 연계를 해서 해당 권역의 바이어를 소개해 드린다거나 현장의 어떤 비즈니스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에서 하반기에 임방 대행사도 진행을 예정하고 있고요. 아마 관련된 바이어나 투자자 등을 초청해서 초청 상담회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G 전략시장 공동 제작 지원입니다. 국내 5G 관련된 선도 기업들이 해외의 5G 상용화국 내에 있는 다양한 기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그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마케팅,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작 지원은 5G 상용국가 선점을 위해서 그 해당 국가에 있는 기업과 국내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작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과제는 4개 정도, 지원금은 8억 원 내외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득 과제들을 해외에 마케팅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상시, 연간 온라인으로 플랫폼 내에서 관련된 과제 또는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상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해외에서 한 번, 국내에서 한 번의 수출 상담회 또는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감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미래 진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진로 체험 콘텐츠를 초, 중, 고교 현장에 적용,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 중에 실감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초, 중, 고교 각 7종씩 총 21종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 중, 고고를 묶어서 총 3개 과제화해서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지원 금액은 각 과제당 2.8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 마치겠고요. 제가 설명드린 모든 사업들은 각 사업마다 수행기관이 하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사업 설명회의 자료집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으신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접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민석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인프라 지원 실무를 맡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는 크게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프라의 제공 그리고 관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 그리고 또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있고요. 먼저 디지털 컨텐츠 인프라 지원에 관련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컨텐츠 성장 지원 센터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지원하고 또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 컨텐츠 기업이 내실이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총 27개의 입주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들어오시면 관리비만 부담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들어오시면 인프라 공간뿐만이 아니라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컨설팅이나 해외 클라우드 펀딩 유치나 마케팅 관련된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컨텐츠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컨텐츠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가 테스트를 실증을 하고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강소기업 육성 거점의 테스트레드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컨텐츠 성장 지원 센터와 유사한 모델을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의 목적은 지역별 주력 육성 사업과 타산업의 기술 접목 각각 지역별로 특성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실간 컨텐츠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관련된 지역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소재하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원 내용은 기업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의 제품을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 실증센터 운영 그다음에 테스트와 관련된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모바일산업연합회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컨텐츠 지역 창업 사업 발굴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헤커톤이라는 브랜드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국민의 생활 문제나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들을 국민이 참여해서 ICT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것을 공모전 형태로 운영해서 선발하고 포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이고요. 분야는 자유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교육혁신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 컨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신규로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코로나 시즌을 지내고 있으면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비접촉으로도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 공모할 예정이고요. 총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내용은 수도권과 지역을 이동하면서 해야 했던 대면 접촉 생활 서비스들을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대면 비접촉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까지가 올해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추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ICT 기술을 알리고자 스마트 젠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를 전북 부안에 구축을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관련된 체험 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 그리고 제작을 설치하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전 컨텐츠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걸 통한 시시장 창출을 위해서 관련된 개발 장비나 인프라 그리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는 전북 익산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구축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홀로그램 콘텐츠 관련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또는 대학의 연구 랩 등이고요. 지원 규모는 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는 CG 홀로그램이나 또는 홀로그램 라벨, 홀로그램 HUD, 플로팅 스크린 홀로그램 관련된 제작 인프라나 또는 기술 지원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컨설팅과 홍보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홀로그래픽 콘텐츠 연구실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XR 디바이스는 XR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국내 XR 디바이스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관련돼서 XR 디바이스를 확보를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는 경북 구미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XR 디바이스를 만드는 완제품 기업이고요. 지원 내용은 디바이스 시제품 또는 완제품에 관련된 제작 지원, 장비, 기술 개발, 제품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험평가, 인증,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원스톱 체계로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실간미디어연구센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XR 소재부품 장비개발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 기획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실간 콘텐츠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재나 부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간 콘텐츠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관련된 소재나 전문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실간 콘텐츠 소재 부품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광역, 시도 지역에 소재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출장 기관으로서 실간 콘텐츠 소재 부품 장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올해 지원에서는 18.5억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 선정이 되면 소재 부품 관련된 개발 지원 비즈니스 매칭이나 정보 제공, 컨설팅, 인증 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입니다. 인력 양성 사업은 크게 4개의 섹터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디지털 콘텐츠 융합 인재 양성인데요. 융합 인재 양성은 고등학생과 또는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초기 기초 교육이나 활용 교육을 함으로써 기술 자변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학부생 또는 고등학생이고요. 총 100명을 융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AR, VR 콘텐츠 개발, 디지털 트윈 교육 또는 AR, VR 관련된 진로, 직업, 탐색 교육 그래서 토탈 100명 정도 되고요. 학부생들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방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육성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혁신교육팀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미래인재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 기획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자기주도적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고 또는 그 관련된 인력들의 취업이나 창업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서 우수 청년 인력을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고요. 청년은 만 49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00명 정도를 육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모집 분야는 4개 분야에 정해진 꼭 확정된 건 아니지만 4개 분야 정도로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감 서비스 기획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4개 분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3단계로 나눠서요. 인문 과정에서는 각각의 자기의 전공 분야와 다른 분야에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을 볼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인문 교육을 하게 되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취업을 원하시는 분은 취업에 관련된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창업을 원하시는 분은 창업에 필요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각각의 심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3단계의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각각의 교육 결과물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기업 대상의 취업 캠프나 또는 창업을 위한 IR 피칭 데이드를 통해서 창업과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과 1월에 공고를 해서 이미 공모와 모집을 선정 중이고요. 그래서 2월 중에 교육 기간이 선정이 되면 3월부터는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수강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박사로 구성된 XR 랩을 통해서 상품 개발 중심의 융합 콘텐츠를 만들고 또는 그 결과물을 창업, 상업, 사업화 연계시키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및 서비스에 관련된 대학, 그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할 수 있는 랩은 올해는 6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자유공부 방식인데요. 교육, 의료, 여러 제조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이나 VR, AR, XR 기술을 가상융합기술과 융합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겠다는 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원 비용과 관련된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문의는 전파진흥협회 실감 콘텐츠팀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인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역량 강화 사업은 현업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업인들도 시간 콘텐츠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업인들도 정기적인 교육이나 최신 트렌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담당하는 교육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현업인입니다. 취업 대상이나 학생은 아니고요.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이고 올해는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저희가 크게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정은 1주 과정으로 21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신의 글로벌 트렌드나 기술 트렌드를 현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단기 과정이 있고요. 중기 과정은 각각의 기업들, XR 기업이 아닌 국방이나 산업안전이나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XR 기술을 접목하고 싶을 때 그 기업을 방문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내용을 그 기업이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프로젝트와 연계된 실물 과정을 방문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과정은 6개월 과정이고요. 그래서 취업을, 취창업을 연결할 목표로 해서 취업을 전제로 저희가 취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 불공정 거래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공정한 유통지수를 조성하게 되면서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센터는 강남구 아쿠정동의 모바일 산업연합회 안에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라면 누구나 찾아와서 자문이나 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지원 내용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 구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 거래를 하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피해 구제가 필요하시거나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모바일 산업연합회의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센터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CT 문화영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ICT 문화영합센터 사업은 첨단 ICT 기술과 제조, 서비스 등 2종 분야에 융합해서 이런 각각의 분야의 현업인들이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또는 인프라 하기 위해서 인프라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CT 문화영합센터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지원 허브 안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는 기업 육성, 그래서 입주 공간과 액셀러레이팅을 프로그램하는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때 필요한 제작 시설이나 장비 또는 관련된 기술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인프라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된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융합에 관련된 챌린지라든가 다양한 전시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융합을 계속적으로 트리거링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으로 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입주 기업 보호직 공고를 낼 때 참여 공고문을 보시면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인프라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셔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수시로 이용 신청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ST문화영합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집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자료집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 형태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오세훈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방송기획팀장 오세훈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를 기획해서 연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총 5개 사업 537억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총 2개 사업에서 신규 과제로 12개 과제, 그다음에 총 106.2억 원의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올해 지원 사업 중에 첫 번째로 실강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강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실강 콘텐츠 핵심 기술 확보와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상환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화 콘텐츠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은 ICT R&D에서 지원해 드리는 연구개발 기관의 자격과 동일하고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대 단체 등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단, 기업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올해 1월의 제정 및 발효에 따라서 외국 소재기관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직접 참여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다만 참여연구기관과 별도 협약을 통해서 공동연구가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올해 처음 실간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내용으로는 신규 과제로 79.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간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에 관련된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고정밀 실시간 XR 기술 및 디지털 휴먼 기술 그리고 비대면 관련된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실간 콘텐츠 기술 개발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상용화 기술 개발 관련해서 총 9개의 과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R&D 사업 2개 오늘 설명드린 사업들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공모 유형은 연구개발 목표, 연차별 목표와 세부 연구 내용들이 지정되어 있는 지정 공모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세부적인 RFP 내역들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각 과제별로 주간기간의 유형들이 일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제 성격에 따라서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일부 한정하여 지정되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간은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10억 원 내외 중장기 대규모 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지난 12월 18일부터 올 2월 1일까지 한 50여 일간에 걸쳐서 1차 공고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고 관련해서는 금일 설명회와 별도로 설명회 및 온라인 설명회가 별도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해당 공고 관련된 계획에 따라서 단독 응모 과제 위에 상기에 4개의 음영 표시를 되어 있는 과제들은 추가 연장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 공고 기간은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되어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사업인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처리 가시화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할 목표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 및 내용들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올해 진행되는 신규 과제의 총규모는 3개 과제 27억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 내용도 동일하게 연구 목표 및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 지정 공모 형태로 공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 중 3개 과제 중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대1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 공고가 진행되어 있고요. 병리 진단을 위한 홀로그램 평강 토모그래피 기술 개발 연구 과제가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RFP 및 연구 목표, 연구 내용 등에 관련돼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고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ICT R&D 사업 전체에 대해서 매년 산학연의 창의적인 기술 수요를 실제 연구 개발에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수요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15일부터 올 12월 30일까지 기술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조사 항목으로는 연구 개발 목표, 배경, 개발 내용,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간단한 수요 조사 양식을 통해서 전산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는 보통 두 페이지 내외의 간단한 내용이고요. 해당된 내용에 따라서 제출된 수요는 공개되거나 일체 반환되지 않고 연구 개발 신규 과제를 기획하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 관련해서 기술 개발 수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요 관련된 부분이 한 500여 건 이상 접수가 돼서 올해 신규로 공고되는 과제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콘텐츠 분야 관련된 연구 개발 기관에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한국 벤처 투자 임진호 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벤처 투자 임진호 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기관은 과기정통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 출자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운용기관입니다. 다만 저희가 모은 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자 사업을 통해 운용사를 선정한 후에 운용사가 투자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220억 출자를 통해서 32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고요. 지금은 결성 절차에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예산을 통해서 펀드 조성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 펀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은 실감 콘텐츠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인데요. 투자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면 VR, AR, 홀로그램,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등 융합된 실감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벤처,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운용사가 M&A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투자 기업들도 투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 모태 펀드 자금이 180억 원을 출자하고요. 민간 자금 120억 원을 합해서 약 4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예산은 일단 예정 금액인데 출자 사업을 하면서 더 증액되거나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가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면 펀드가 결성되게 되고 운용사는 주목적 투자 대상인 실감 콘텐츠 투자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운용사가 투자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담장 운용사의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투자 제한을 역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유관기관 IR을 통해서도 투자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투자의 방법은 주로는 주식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주식 형태로 투자할 때 투자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운용사와 투자 기업 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주식으로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신주 인수과 부부 사체나 전환 사체로도 투자는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 기관은 운용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고요. 출자사업 공고는 이번 달 말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운용사 선정에 대한 심사 절차는 3월에서 4월 정도 진행을 해서 자펀드 운용사 선정 최종 선정은 4월에 할 예정이고요. 펀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10월까지는 펀드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펀드가 결성하게 되면 관련 벤처 기업에 바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운용사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인 기업에 맞는 펀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고 투자를 희망하는 운용사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컨텐츠와 소관 전체 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질문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통합 공고문을 보시면 각 사업 담당자분들의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메일로 직접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저희가 사전 질의를 받아보았는데요. 먼저 각 사업 담당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VR, AR 컨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에 신규 과제로 지원되는 4개 과제는 단년도 지원 과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범원택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과제로 4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 중에 있습니다만 3년 과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총 국비로 6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3년 과제입니다만 매년 과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가를 해서 2차 년도, 3차 년도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3년도 과제입니다만 매년 평가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5G 컨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과제의 성과에 필수로 상용화가 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본 사업은 BR&D 사업인데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기획을 하시고 제안을 하실 때 뚜렷한 상용화 목표를 제안을 해주시면 평가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5G 컨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과제 수행 시 관련한 기술을 구매해서 적용을 해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과제를 하시다 보면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직접 개발하셔도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기술이 없다면 용역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기술 개발을 맡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컨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디지털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 신청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연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제별로 일부 상의하긴 하나 대부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해외 진출 지원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별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여러 가지가 기능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보 마케팅, 투자 유치, 전시 참가 등 해당 기업이 원하는 진출 지원의 기능이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컨텐츠나 서비스를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감 교육 강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ICT 유망 분야에 대한 3개 과제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모든 과제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박수현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초, 중, 고교별로 개발을 요구하는 커리큘럼이나 기술 개발 요구서를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는 3월 말이나 4월 시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개발 지원 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준비는 가능하시겠지만, 즉 신청은 가능하시겠지만 아마 선정 단계에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로 디지털 컨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 컨텐츠 육성 사업의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민석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참가 자격은 비영리 기관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기관인데도 그중에서도 지역 ICT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참가 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지역의 비대면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출연 기관, 지방 출자 기관들과의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 사업의 신청 자격과 그리고 사업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참가 자격은 일단 지역에 소재한 지강 정부의 출연 기관으로서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출연 출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한 지방 정부가 출자, 출연한 기관으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 콘텐츠 소재 부품 장비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칭 비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참가 매칭 비율이 2대 1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공고를 하게 될 때 국비의 지원 규모를 참고하셔서 관련된 국비 규모의 50% 이상을 지방 정부가 현금으로 매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의 방문 교육 기업의 자격과 교육 과정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정보통신 기획 평가원 오세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사업도 제가 담당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사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술 수요 기업을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관련된 기술 교육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간 콘텐츠 전문 기업이 우리 회사에 와서 실간 콘텐츠 교육을 해주세요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자격으로 두고 있는 것은 교육이나 산업 안전이나 의료나 제조나 이런 실간 콘텐츠가 적용됐을 때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타 산업 분야에서 실간 콘텐츠를 활용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방문 교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는 해당 기관이 회사를 방문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적정한 시설이 갖춰져 있을 때는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보다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교육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교육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교육 과정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XR 관련된 코딩이나 또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래서 그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쪽집개처럼 찝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교육입니다. 보통 교육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100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R&D 지원 사업 공고 내용과 관련해서 공고 기간을 고려해서 앞당겨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보다는 조금 제안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오세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RFP 관련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 연구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공고 기간을 기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한 30일 내외 정도의 공고 기간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18일부터 해서 한 50일 1차 공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일 설명드린 데와 같이 1대1 과제, 단독 공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연장 공고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혹시 지원한 과제들에 대해서 탈락이나 미선정 과제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의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고 관련된 부분을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R&D 사업 공고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가 공고 계획이 있으실까요? 올해는 금일 설명드린 두 개 사업에 대한 과제가 공고가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추가 공고 계획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에 접수된 기술 수요, 그다음에 금일 설명드린 기술 수요 조사 관련돼서 올 상반기 정도까지 들어온 기술 수요는 내년도 신규 과제 기획을 통해서 공고가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 관련이나 아니면 연구 개발 수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수요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 신규 과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발표였죠. 디지털 컨텐츠 코리아 펀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투자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벤처 투자 임진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중에도 설명은 드렸었는데 사실 투자를 받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운용사가 직접 투자 기업에 컨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 기업의 운용사에 문의를 해서 IR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투자에 관한 권한은 운용사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인 기업 형태에 맞는 펀드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에 컨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컨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IR을 진행하고 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운용사와 투자 기업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투자되는 형태는 주식 형태로 투자가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상한권과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 형태로 투자가 많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주식 형태가 아니면 향후에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체나 신주 인수컬프 사체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과 채권 간의 차이는 주식은 실제로 자본상 이익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만 나중에 상한권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우선주의 경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상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는 운용사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 기업은 채권에 대한 상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그 기업이 상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M&A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투자 운용사가 주식을 회수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아마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공고문에 기재되었던 각 사업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바로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사업 설명회에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접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영상은 카카오티비와 유튜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널을 검색하시면 바로 계속해서 업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2021년 디지털 컨텐츠 사업 통합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아나운서 설예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